I just wanna love you baby Yeah yeah I just wanna wake up to you 누구도 나니 한쪽뿐인 마음인데 우린 자신의 걸 나도 메이드 하고 싶은데 자기도 메이드 컨셉 금발 가발 쓰고 이런 거 중세 드레스 딱 입고 어 마녀 마녀 앞머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린 그런 거 있죠 너무 멋있어요 이 언니들이 다 아니에요 난 침대 좋아해요 왜냐면 하얗게 나오거든요 얼굴이 오키나와 때 아주 그냥 효과를 운목으로 체험을 해서 아는 사람이 오키나와 앨범 사진 보고 이거 사기인데? 이러고 이거 사기인데? 이거 누구야 누구야? 침대에서 하얀색 침대 승현이 안 끝난 거네? 셀카의 영향이 되어서 셀카는 모두들 열심히 찍답니다 뭔가 승현이만의 비법은 이쁘게 찍을 수 없다면 웃기게 찍어요 막 다질리 셀카 너무 못 찍어가지고 왜 어떤 사람들은 셀카 찍으면 막 딴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그렇게 못 찍어요 그래서 이쁘게 못 찍으면 속된 트리 역기 포토북 막 부러 부럽 부럽 근데 감독님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 부럽 엽기 포토북 미니 한정판으로 나가면 특별 부럽으로 껴드리겠습니다